기상캐스터 배혜지 정권 심판이라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 위에도 우리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저출생위기, 기후위기를 대비해야 하는 선거입니다.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기후위기 저출생위기 극복을 위한 윤석열 정부 심판 강은미가 제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구원부터 시작해 시의원, 비례국회의원까지 풀뿌리 지역정치부터 성장했습니다. 이제 강은미를 지역구 재선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십시오. 저 강은미는 목숨을 건 23일간 단식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었습니다. 노동자가 무사히 퇴근할 수 있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양당 독점 정치로 만들어 온 대한민국은 OECD 최대의 불평등 국가, 최악의 저출생 국가, 기후악당 국가입니다. 결혼을 하고 싶어도, 아이를 낳고 싶어도, 집값이 너무 비싸 청년들은 미래를 꿈꾸는 것조차 포기하고 있습니다. 불평등을 줄이는 것으로 저출생 문제를 접근해야 합니다. 30년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이사 걱정, 전세사기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서민들의 삶을 아삭아버린 전세사기 문제는 특별법을 개정해서 선구제 후 해수해서 피해자부터 구제하겠습니다. 소득 격차도 줄여야 합니다. 상시지속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 채용을 하게 해야 합니다. 앙정된 공공부분 일자리를 더욱 늘리겠습니다. 출산과 동시에 자동 육아휴직제와 아빠 육아휴직 할당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저 강은민은 전남의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광주의 우수인력이 결합된 알리백 녹색산다를 조성해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등의 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알리백 녹색산업단지로 이 자리를 만들어 광주의 청년들이 광주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민 여러분, 지하철 공사로 건물에 금이 가고 타이어가 펑크나고 인도가 주저앉고 소음 피해 등도 심각합니다. 광주시도 시행사도 공사 피해에 대해 무책임해서는 안 됩니다. 공공공사 시행자의 손해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지자체 건설공사 사후평가제도 도입하겠습니다. 광주시민들은 중앙공원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민간특례사업을 인정했습니다. 2019년 사업 초기부터 지금까지 사업자 선정 과정, 총사업비 및 분양가 결정 과정, 선분양에서 후분양, 후분양에서 선분양 전환 과정 등 과정마다 각종 특혜의 의혹이 있습니다. 민간사업자와 시공사에 막대한 이익 몰아주는 거 아닌지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중앙공원 일지구 사업이 건설업자 배불리고 광주시 집값 상승을 유도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국회의원 숫자보다 국회의원 한 명의 강한 의지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통해 저 강은미의 실력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을 제대로 심판하기 위해서는 민주당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윤석열 정부와 제대로 싸워본 사람이 필요합니다. 양당의 정쟁 앞에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경험있고 검증된 사람, 성과를 만들 줄 아는 실력 있는 사람, 광주와 서구를 가장 잘하는 저 강은미를 지역구 재선의원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